제목은 콜럼버스입니다 자 가게요 Back in the year 1504 15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나를 어떻게 된거야? 쫓겨난거야 쫓겨난거야 우리나라는 유배 유배된거야? 버려진거야 On the island of 자메이카 For many weeks 근데 버려졌어? 섬인데 자메이카에 있는 어떤 섬이야 For many weeks 몇 주 동안 있었대요 아주 많은 시간 많은 주동안 있었대요 The native Indians 원주민들이 were unfriendly 어떻게 했어요? 불친절했어요 어떤 음식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콜럼버스는 배고픈게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거야 하루는 그는 뭘 떠올린거야 바로 Hit upon 이러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거야 번쩍하게 떠오르는거야 갑작스럽게 딱 하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는거죠 바로 뭐냐면 Good idea to get over the crisis 이 위기를 어떻게 하는거야? 넘어가는거야 위기를 넘기다 이런 말하죠 우리말에도 위기를 넘기기에 엄청난 생각을 Good idea를 떠오르게 된거야 He won! 경고했어 누구에게? 인디언들에게 뭐냐면 If they did not beat him 만약에 그들이 여기서 they 누굽니까? 인디언이죠 Him Him은 누구야? 콜럼버스죠 콜럼버스죠 He would turn off the light In the sky at night 그가 뭐 어떻게 한대요? 한밤중에 그가 Would turn off 끌지도 몰라 바로 빛을 끌지도 몰라 어디에 있는거? 하늘에 밤에 밤하늘에 빛을 끌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는 알마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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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알마닉 이게 뭐야? 역서, 역서책력 태양과 달이 별이 운명한 기록이래요 그는 그의 알마닉을 이용해서 알고 있었어 뭐냐면 When there was going to be an eclipse 바로 식이 있을거야 월식이요 바로 월식이 있을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거야 As you know 니가 알다시피 당신도 알다시피 An eclipse of the moon An eclipse of the moon It's an occasion It's an occasion 바로 뭐야? 그 월식은 향상이야 어떤 향상이야? 향상 때에 겨울하는 때도 있구요 바로 어떤 때에 발생이 돼 언제 발생돼? The earth is between the sun and the moon 달과 태양 사이에 정확하게 사이에 지구가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You cannot see the moon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수 없는가? 다루고 있을 수 없는가?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그치? But the poor Indians were ignorant of this 하지만 어때? 안타깝게도 가엾은 뭐 이런 뜻이에요 가엾은 인디언들은 무식했어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 이구노랜 다 무식하다 모르고 있다 지식을 모른다라는 뜻이야 So When an eclipse occurred 그리고 나서 이 식이 발생되었을 때 They were frightened 그들은 어땠어? 주름을 느꼈어 They gave Columbus all the food he need 그래서 여기 그들은 당연히 인디언들이죠 네이티비의 인디언들은 뭐했어? 줬어 바로 콜럼버스에게 모든 음식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음식을 다 줬어 And band him 그한테 어떻게 했어? 빌었어 빌었어 To give them back the light In return To give them 그죠? To give them 그들에게 뭘 달라고? Back The light 빛을 다시 돌려달라고 빛을 다시 돌려달라고 빛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죠? Die